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가지? 우리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 아들을 잡게. 주세요! 여기 찾았어! 어? 모래! 모기? 아니 모래. 어디야? 어디야? 어? 진짜네? 어? 저기 있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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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시 형 내가 찾을 거야. 안 돼! 빨리 써봐. 찾았어! 찾았어! 어디 찾아왔어? 준수가 찾았어요! 준수가 없어졌더니... 진짜? 준수가 찾은 거야! 준수가 찾은 거야! 소세지도 찾아놨어? 드빵이 왔다! 야! 너 어디 있었어? 나 아까 저기 갔다 왔는데.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대신에 서둘리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야 돼, 너는. 자,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어떻게 찾았어? 말씀하세요. 어떻게 찾았니? 네. 어떻게 찾은 거야? 아니, 준수가 없다고. 제가 준수를 어디 있는지 아는데 갔다가. 응. 여기 준수 밑에 준수가 찾았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준수. 아직도 찾고 있는 거야, 준수. 그래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들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응. 손에 이렇게 박스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수가 열어봤더니. 응. 저 고기였어요. 저 고기였어요? 그래서? 네, 삼겹살이지.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꺼냈고. 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준수는 아직도 찾고 있나요? 준수가 찾은 거야? 준수야, 준수야. 어? 찾고 있어? 내가 찾았는데. 더 있어? 가는 길이 팍 넘어졌어. 아, 저기에. 이야, 저걸 어떻게 찾아? 말도 안 되네. 준수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 여기 있는 거? 가는 길이 팍 넘어져서 찾았어. 넘어졌어? 이야. 이거 밟았는데 팍 들어갔어? 발이? 네. 넘어졌어? 야, 큰일이 한 번 다리 다질 뻔했네. 그렇지?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야, 신발 이쪽 발이 빠졌나 보다. 응. 어떻게 찾았냐면, 준수가 가다가 넘어졌대. 근데 걸린 곳에 파보더니 이게 있었네. 주영이 신발이 흥성해, 지금. 와, 넘어져서 찾은 거야. 아, 진짜? 발이 빠진 거죠, 이게? 뒷걸음질 지나가 봐. 뒷걸음질 지나가 봐. 흙, 아빠들이 할게. 흙 들어가 봐. 뒷걸음질 지나가 봐. 잡는다더니.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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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